이 시간에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민 하나님 아버지, 율법적 종교의 삶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52조 강단을 통해 참된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생명 살리는 선택을 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리는 자로 복음 인생의 주역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민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해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의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르생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그 용을 그에게 줄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돌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민 지금 이 시간 복음의 눈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1주차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확증 편향 자신의 가치관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이다 단위 목사님께서 서론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확증 편향은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결국은 이런 뜻입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끼리끼리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확증 편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확증 편향에 빠진 자들이 바로 파리 세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천국복음에 선포하신 예수님을 율법적인 옛 틀을 가지고 끊임없이 배척하고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에 있어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인사를 이루었고 그야말로 인기장, 인기가 날로 높아지자 바리세인들은 그들의 기득권에 대한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자신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판이 거세졌기 때문에 해치란 무덤으로, 외식하는 자들로 예수님의 이러한 비판이 거세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등장에 굉장한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정한 율법적인 규례, 또 율법적인 정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지종 안테나를 세우면서 꼬투리를 잡아서 고소할 거리를 끊임없이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딱 걸린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 논쟁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8절까지는 밀밭에서 생긴 안식일 논쟁이라면 9절부터 21절까지는 바로 해당에서 생긴 안식일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율법적인 눈은 결국 서로를 죽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서로 수용하고 서로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52주 강단 중에 우리가 51주차 강단 말씀 받았습니다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해가는 중요한 시점 속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편향적인 관계들이 있다면 복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그 관계들을 회복하셔서 2021년도는 또 걸림돌이 없는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종교 생활의 저주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 어느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노동, 추수, 타작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0개명 중에 특별히 이 안식일 개명을 매우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 율법 학자들은 안식일에서는 안 될 일들을 세밀하게 규정해서 안식일에 범화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문제 제기에 앞서 답을 어떻게 주시느냐 3회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나와있는 다윗의 일화와 민숙이 28장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 등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으로 정확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장할 때 제사장들을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진설병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열두 집화수대로 이 성소 안에 떡상 위에 여섯 개씩 두 줄로 진설해 두었던 떡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떡은 제사장과 그 가족들만이 먹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먹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규례대로 하면 다윗이 역시 율법을 어겼지만 그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다윗의 일화를 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왕의 안식일 율법에 저촉되지 않았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구약의 율법에서 성전은 안식일보다 더 큰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에서는 이 안식일 율법이 면제되었습니다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진설병을 새것으로 바꾸고 단에서 희생재물을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율법에는 전혀 저촉되지 않고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전은 바로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부문 6전에 보면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런 제기된 문제에 어떤 논쟁이나 감정적으로 맞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해야려고 하고 꼬투리를 잡고 고소하려고 하는 그들 앞에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예수님의 지혜가 너무도 놀랍구나 자칫하면 우리가 감정으로 분노로 맞설 수 있는 부분을 늘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지혜롭게 말씀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도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제한자를 정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바로 호세하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들으면서 정작 마음의 자비가 없다면 그 제사로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8절에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바로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일법 중에 추리국기 31자 14절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표면적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 안식일에 일하는 자 바로 인간들 이 죄인들의 일함과 노력으로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참된 안식과 쉼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자 27절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근원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쉼과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의 창조사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여섯 날 동안 창조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굳이 안식이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정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간들에게 참된 안식과 또 거룩하게 구별된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만의 기준을 만든 바리새인들 바로 종교는 이런 것입니다 종교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인간으로부터 내 기준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생활에 도티되어서 자기들만큼 하나님을 잘 숨기고 잘 믿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안식일이는 1200m 이상의 여행을 갈 수 없었고 무화과 2개 이상의 무게가 나가는 짐을 들 수 없었습니다 음식을 장만하는 것이나 부부관계도 금지가 되고 추수도 당연히 금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노동이라 다른 사람들 타면은 눌러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모든 층에 다 쓰게끔 미리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서로는 무엇입니까 서로는 본론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본질보다 비본질을 붙잡고 바로 율법적인 종교생활이라는 무거운 멍해를 지고 있었습니다 나를 지지해줄 성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본래 의도하고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9절 1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해당 안에서 한쪽 손 마른 자를 빌미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살려야 될 그 생명을 한 영혼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해꼬지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는 도구로 한 영혼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규리대로 한다면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생명의 지장이 없으면 치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유한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베드시대 연목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이거 갖고 그들이 또 문제를 제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준 서나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근본정신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손마른 자의 치유와 정말 새 힘을 얻고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정말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은 1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영혼을 끌어다가 이용한 겁니다 본문 14절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3장 6절에도 보면 더 이상의 논쟁이 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도대체 예수님의 기세를 꺾을 수 없으니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바깥복음 3장 6절에 보면 해로 땅까지 모여서 끼리끼리 응원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을 믿고 경애한다는 그들이 자기들의 사상과 맞지 않다라는 이런 확증 편향 때문에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를 죽이자고 모여서 논의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다이세 자수로 오실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고 성전보다 내가 더 큰 존재이며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사실 메시아 사상, 성전 사상, 안식일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바로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이런 자기 정치성의 선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유대교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존재로 비춰진 것입니다 바로 바리세인들은 영적 소경입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이 육신이 눈이 밝아졌던 것처럼 사단의 전략은 우리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금을 보금되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보금의 관점과 시각으로 한 영혼과 한 경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사단의 전략은 정말 선지자적, 예리미아, 옐리아적, 세례, 요한형 보금으로 이 보금을 종교 수준으로 나락시키는 것이 사단의 고도의 전략인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강단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를 보십시오 또한 사조가 넘는 이런 점술과 무송문화 바로 귀신을 섬기는 모든 이런 종교생활의 끝은요 결국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실수 하나라도 용납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율법으로 다루셨다면 정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성도님은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보금 안에 들어와서 제가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정말 안 좋은 단어가 보면 절대라는 단어였습니다 보금 외에는 절대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전에는 절대 안 돼 많이 붙였거든요 원래 그래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을 우리는 틀리다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낡은 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겁니다 수용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금의 눈을 가진 자는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율법의 비닐이 벗겨지고 바울에게 그 교만의 비닐이 벗겨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서 우리에게 보금의 눈을 열어주시고 최고의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확증 편향 내 기준대로 말씀을 평가하고 이성의 잣대로 판단하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예트를 깨고 새롭게 영적인 도약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금 인생의 축복입니다 오늘 11절 13절에도 나와있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가축에게도 안식일에 자비를 베풀어 주는데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는 것이 어찌 부당한 일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12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이 질문을 하시고 즉시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손 마른 자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혀기가 말라서 몸이 뻣뻣해지고 손이 오그라되는 정말 근육이 수축돼 버리는 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바로 내면의 고통 가운데 있는 바로 상한 갈대여 꺼져가는 심주와 같이 인생의 12가지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가급한 영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세인들은 바로 영적으로 볼 때는 영적인 소경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오른손 마른 자들과 같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과 실상은 죄의 건세에 메어서 율법을 행할 그 어떤 힘과 능력도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세인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창세기 3장 현장의 인간의 실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냐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생활은 심플합니다 생명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냐 이거냐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이것이 과연 보금의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과연 생명을 살리는 쪽이 되는가 이것이 바로 보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열두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탐간오리였던 세리장 사케어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세 번씩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다메색도상에서 핍박자 해방자였던 포악자였던 바로 핍박자 사우를 만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들이 영두로 볼 때는 다 꺼져가는 심지어 상한 갈대와 같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꺾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보금으로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 52주 강단을 받고 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과 심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갖고 나아가서 한 주간 생명을 살리는 나의 삶으로 연결될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관심이라는 한자를 풀어주신 것처럼 나의 마음이 어디와 연관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것이 정말 보금을 빙자한 나의 유익 쪽으로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품었던 그 한 영혼에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이 아닌 보금의 유익을 위한 선택 생명을 살리는 선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택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보금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백감사운동을 진행하신 한남웅 목사님 스토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임 목사 3명을 쫓아낸 왕원희 권사 권사님과 또 뭔가 트러블이 일어났을 때 이 안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100가지 감사 내용을 기록하게 되어지고 그 편지를 전달했을 때 이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고 해게 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교인의 악명높은 왕원이죠 사실 본인이 누군가를 쫓아낼 생각을 하고 미워했지만 정작 본인이 남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나를 보는 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왕원희 권사님의 말로 영적인 손말은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끊임없이 쫓아낼 계략을 세운다 그런 사람치고 여러분 평안한 사람 없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는요 절대 내 안에 절대 평안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100가지 감사 편지가 담긴 그 편지를 받아보고 정말 운전하면서 사고가 날 뻔할 정도로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결국은 이 권사님도 사랑받고 싶었고요 이 권사님도 결국은 너무도 칼끝한 심령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권사님을 핵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목사님 그렇죠? 이 안남원 목사님의 시각을 바꾸는 걸 하나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문제와 환경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우선신의는요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먼저 미움의 안경을 벗고 우리가 감사라는 안경을 끼기를 하나님 무더니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신화생활하면서 자꾸 미워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신앙을 반드시 적신호가 온 거죠 그러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참된 안식 정말 나에게 주신 주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내가 품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예배 성공하신 겁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는데 추위를 보내고 나니 내가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정상적인 신자인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한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불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또 정말 품을 수 없는 영혼을 놓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감사의 고백을 할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그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먼저 다가가서 여러분 손을 내밀어주는 영적 강자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적인 것은 다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인삿말이 무엇입니까? 절대 행복의 삶을 삽시다 이것이 우리 주의 강단 말씀 선포할 때 첫 인삿말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살리는 복음의 눈을 가지게 되어지면 티모델노소 사장 사오제를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께서 정말 관계의 거름돌이 되는 사람들과 또 감사하지 못할 상황들 속에 100가지 감사거리를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아 저 상대방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구나 모든 만남 상황 환경을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하게 되어질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처럼 또 성경 속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생명 살리는 복음 치유와 24제자의 영담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언약기도 세 가지입니다 종교생활의 저주 일대지에서 율법적 종교생활의 예트를 깨고 선호적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롭게 영적 도약을 하는 복음 인생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복음 인생의 축복을 살며 영혼에 대한 관심과 복음의 유익과 생명 살리는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중복이들 제목으로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2021년 청지기와 237 성교 현장과 또 복음 경지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다리 목사님의 오력과 또 우리 사천 말씀 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수험생들 직장인들 취진생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개인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 생활의 저주를 깨닫고 복음에 참된 인생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복음의 눈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사역 현장 우리가 발로 받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강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옥토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생명 살리는 복음에 유익되는 선택을 하게 하는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100가지 감사거리를 적어보고 우리가 아는 모든 현장마다 백감사운동의 주욕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가는 모든 현장들이 변화되어지고 복을 받는 우리 귀한 피스메이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